UTR-AI 자동차 점프스타터 파워뱅크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다재다능한 장치는 차량의 점프스타터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다양한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파워뱅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스마트폰을 충전해야 하는 경우 UTR-AI 자동차 점프스타터 파워뱅크는 강력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TR-AI 자동차 점프스타터 파워뱅크의 주요 특징 1. 차량 점프스타트를 위한 고출력 출력 UTR-AI 점프스타터는 높은 피크 전류 출력 모델에 따라 800A2000A를 갖추고 있어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모두 시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SUV, 오토바이, 트럭, 보트를 포함한 12V 차량을 쉽게 점프스타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내장형 전원은행 대용량 배터리로 UTR-AI 기기는 전원은행으로 작동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및 기타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고급 안전기능 UTR-AI 자동차 점프스타터 전원은행은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4. 과전압, 과전류, 과열 및 역극성 보호를 포함한 여러 보호 메커니즘이 함께 제공됩니다. 4. SOS 모드가 있는 LED 손전등 이 기기에는 어두운 조건에서의 비상상황에 완벽한 다기능 LED 손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손전등에는 안정된 빛, 스트로브 빛 및 SOS 신호를 포함한 여러 모드가 있습니다. 5. 휴대성이 뛰어나고 컴팩트한 디자인 UTR-AI 점프스타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입니다. 글러브 컴파트먼트나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결론, UTR-AI 자동차 점프스타터 전원은행은 도로에서 또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강력한 점프스타트 기능과 휴대용 충전 기능, 내장된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점프스타트 기능, 내장된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점프스타트 기능으로 전원을 제공합니다.